정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아직 긴급 안전 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긴급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해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내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BMW 전체 리콜 대상 차량 10만 6,317대 가운데 2만 7,246대 차량이 아직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